네, 안녕하세요. 그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많습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은 마음 공부라고 말하는 박석현 저자의 타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저자의 생각과 맞닿아 흘러가는 전개 방식입니다. 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오기를 이라는 말이 있죠. 이 책은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의 지혜서입니다. 삶의 지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며 한번 들어보세요. 타산의 마지막 편지, 박석현 지음 모모북스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관상은 과학이다. 얼굴은 버릇으로 인해서 변하고 세력은 얼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흔히 관상인이 사주니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망령스럽기도 하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얼굴을 보면 아름다운데 아이가 자람에 따라 무리로 길러지면서 버릇이 길러지고 얼굴도 따라 변한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무리는 얼굴이 아담하고 시장바닥의 무리는 얼굴이 검다. 짐승치는 무리는 얼굴이 덥수룩하고 도박 좋아하는 무리는 얼굴이 성낸 듯하면서 영리하다. 대개 버릇이 오래되면 성질도 그쪽으로 옮겨지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성실하면 겉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사람이 그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는 얼굴이 그러므로 그 버릇이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얼굴을 보고 한 분야에 재주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에서 도와주면 그것을 익히게 되고 익힘은 재주와 함께 진전함으로써 재주는 얼굴과 더불어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그런 까닭으로 그 재주가 저와 같다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또한 얼굴로 인해서 힘을 이루었고 힘으로 인해서 그 얼굴을 이루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얼굴이 생긴 것을 보고 또 말하기를 얼굴이 저렇게 생겨서 이룬 것이 저와 같다 하니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세상에선 뛰어난 재주와 덕을 가지고도 운수가 막히고 궁해서 그 덕과 재주를 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얼굴을 탓한다. 일반인이 관상법을 믿으면 그 직업을 잃게 되고 지도자가 관상법을 믿으면 그 벗을 잃게 되고 임금이 관상법을 믿으면 그 신하를 잃게 된다. 다산의 편지 관상을 믿되 맹신해서는 안 된다. 관상이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얼굴 즉 생김새를 말한다. 또는 그 생김새로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점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관상을 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성공의 85%는 인간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큰 복을 얻는 경우도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관상이 과학이라는 말에 참으로 많은 공감을 하였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형성되는 이미지 즉 첫인상이 미치는 효과를 초두효과라고 한다. 사람은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0.3초라는 짧은 시간에 호감, 비호감으로 첫인상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첫인상에 민감하다. 단 0.3초에 단 0.3초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니 세상을 살아가며 상대에게 항상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도록 연습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은 첫인상이 좋지 않으므로 성격까지 험악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모든 일에 100%라는 것은 없듯이 인상이 험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처음 만난 상대를 전부 알 수 없다. 결국 상대의 일부만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때 보이는 한 부분이 첫인상일 뿐이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니 이를 잘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바쁘게 돌아간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인상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착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첫인상으로 상대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첫 만남의 자리에 언행을 관찰함으로써 상대를 알 수가 있다. 사람의 언행이 누적되면 외부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상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바로 관상이 중요한 이유다. 점술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람을 판단하는 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좋겠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거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대로 외부로 표출이 된다. 간혹 사기꾼처럼 마음을 다스리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상과 언행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니 그것을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는 유념하여 얼굴을 잘 관찰하자. 나이 마흔이 되면 본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타고난 얼굴의 바탕이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언행을 올바르게 하고 마음숨숨이를 올곧게 갖는다면 그것이 외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얼굴만 관상이 아니라 기운을 드러내는 부분 중에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사람의 상을 살필 때 다양한 포인트가 있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울 요소가 목소리 관상 즉 성상이다. 그러니 상대의 성상도 잘 살피고 나의 관상과 성상도 곱게 다스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분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마음쓰기에 따라 관상도 변하고 성상도 변하니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 좋은 관상과 성상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다사는 관상법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했다. 나는 관상도 풍수지리도 점도 믿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영 못 믿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평소에 유심히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반대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도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마음쓰스미에 따라 불안 초조 너그러움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오랜 시간 굳어지면 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관상을 과학이라 말하는 것이지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관상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아예 무시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잘난 척 하지 마라. 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덕목이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을 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발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매우 못된 질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산의 편지 잘난 척 하면 죄수없다고 여긴다. 잘난 척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정말 잘난 사람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모두가 거기서 거기다. 딱히 잘난 사람도 없고 딱히 못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잘났을 것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못났을 것이다. 잘나고 못난 것은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 죽음 못났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나서서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다. 글을 쓰고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며 살림도 하는 사람이 있다. 잘난 사람인데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다행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일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사업규모를 과장해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다. 글을 쓰는 저자나 강사도 내 주위에는 그런 부류가 많지 않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받는다. 그러니 항상 척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겸손의 미덕을 바탕에 깔고 살아간다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척 하는 사람의 특징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관심으로 채우려는 욕구가 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미성숙한 심리상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잘난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자아가 미성숙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과 잘난척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 돼 잘난척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자아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굳이 잘난척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알아준다. 굳이 타인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내면을 채우고 겸손의 미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잘난척하다가는 필시 까불게 된다. 까불면 결국 다친다. 그러니 적당히 까부는 것이 좋다. 예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없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했다. 적당히 해라. 까불면 결국에는 다친다. 그 이후에는 분명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아이들 중 하나는 어딘가에 나자빠져 울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까분다는 것은 가볍게 방정맞게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어린 시절에는 까불다가 몸을 다치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까불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체면도 함께 다치게 되니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까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잘나가는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을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폐가 망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법이니 늘 중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까불다가 다친다는 것을 몸이 다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위상이 다치는 것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까분다는 것이 비단 가볍고 방정맞게 행동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오만방자하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잘난 척하는 것도 까부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누구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건방지고 까부는 사람을 싫어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를 넘어가면 주변에서 외면당하게 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결국 처신의 문제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을 늘 조심하고 적당히 까불어야 한다. 많이 까불면 결국에는 다치니 적당히 까불고 적당히 즐기며 중용의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자.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각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 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고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 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럿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다산의 편지 다산의 편지 인연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 쉽게 만든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마련이다. 쉽게 만든 인연은 가볍다. 서로의 득실을 생각하여 만든 인연일지도 모른다. 가벼운데다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가 따지게 된다. 가볍게 만든 인연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별 미련이 없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 보아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 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쉽게 만든 인연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경우가 많으니 애당초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늘 인연을 맺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늘 혼자서 마음을 다주고 진심을 쏟아부은 다음 혼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 한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해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래 간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만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다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히 하면서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인연들 중 좋지 않은 인연 또한 제법 있었다. 좋지 않은 인연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인연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로 인해 얻은 것과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상대가 작정하고 가면을 쓴 것인지 가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더 사람을 가려 만나는 법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그것이 연륜인가 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 대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디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예사롭게 여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하고 물과 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지금의 우리의 육신을 만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나의 내면 형성에 큰 틀을 마련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가 근 불가 원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간의 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마음의 거리를 두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 관계의 큰 지혜로 적용될 것이다. 남녀 간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러할 것이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칫 나의 밑바닥까지 상대에게 다 들춰질 수가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상대에 대한 신비감을 떠나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조금은 격식을 차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항상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법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다.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내 인생의 좋은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재물의 이익 앞에서 인간의 존엄이나 품위는 간대가 없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못하는 짓이 없다.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하고 한바탕 싸움도 서슴지 않는다. 고리체로 이웃의 고혈을 빨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웃이 슬슬 피하고 친척들이 발길을 끊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산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혼자 고립되어 산다. 그렇게 악을 써서 모은 재물은 결국 자손대에 가서 노름과 주색잡기로 순식간에 당진되어 흔적조차 없게 된다. 누구를 위해 그 재물을 모았던가 무엇을 위해 그 재물을 쌓았던가 다산의 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고로 염치가 있어야 한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위를 보면 철면피 같은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새로 낱가죽을 만들었는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척 조심하는 것이 좋다. 본인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고 다니면서 매번 얻어먹기만 하고 남에게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없다. 응당 받았으면 베풀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든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든 멀리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부끄러움 정도는 나몰라라 할 것이니 가까이 하는 것을 늘 경계하는 것이 좋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도 매한가지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과 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과와 실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은 염치가 없는 부류 중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보통의 경우 염치가 없으면 눈치도 없거나 어리석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은 거기에 더해 타인에게 피해까지 주니 가까이 할 이유가 결코 없다. 만일 한 번의 실수라면 인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할 경우 넘어가 줄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는 다고 하더라도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수가 아닌 고의로 행하였거나 그 사람의 인성이 본 뒤 그러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나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평소에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크게 생각하고 나의 잘못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늘 마음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며 타인에게는 실수로라도 부끄러운 행동을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늘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자세를 갈고 닦아야 한다. 그리고 결코 남의 공을 가로채는 한심한 짓을 하지 말고 스스로의 실력을 갈고 닦도록 하자. 노력 없는 기쁨이 없듯 노력 없는 실력도 생기지 않는다.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평소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 좋다. 모든 공부가 중요하겠지만 공부 중 가장 값지고 우리가 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공부는 바로 마음 공부다. 그러니 평소 책을 늘 가까이 하고 사색을 즐기며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